두 번째 이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독일이 노드스트림2 파이프라인을 봉쇄하면서 가스관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러면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한 미국과 EU 그리고 각국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도 사업을 중단했지만 오늘 새벽에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국영기업인 가즈프롬을 거의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수준의 제재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러시아군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참 복잡하네요. 지금 일단 움직이는 걸로 봤을 때는 러시아의 정규군의 70%, 육군의 70% 이상은 지금 동우크라이나 쪽으로 거의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거기에 맞춰서 중장비들도 많이 이동하는 것이 외신이라든가 그쪽에 관련된 사진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로 인해서 독일에서는 올라프 셜스 총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드스트림2를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어제 발표를 했고. 이로 인해 가지고서 러시아의 동우크라이나 지역 군대를 파견을 하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 제재가 사실을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또 속보로 전해지는 소식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접경 지역에 민항기 비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접경 지역에 민항기 비행을 금지한다라는 이야기가 또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운이 정말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 가스와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러시아의 가스가 유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었던 건데. 그럼 이걸 중단을 하면 유럽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제 러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나가는 파이프라인은 최소한 3개에서 4개 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노드 스트림 2 하나 그냥 그것도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거를 막은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노드 스트림 1을 통해 가지고서 독일이 받았던 가스 가지고서는 현재 서유럽과 북유럽 쪽에서는 이걸 커버하기에는 너무 양이 부족하다는 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고 현재 이 부분을 미국에서 어느 정도 천연가스를 가져와서 지금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독일이 그동안에는 러시아에 대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온건한 입장이었는데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노드 스트림을 좀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것이 가장 큰 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일각에서는 해외 외신들을 많이 찾아보니까 지금 유럽이나 나토나 미국에서 하는 러시아 제재가 생각보다 큰 효과가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던데요. 지금 푸틴은 오히려 자신 있게 배 두들기면서 이렇게 되면 가스값은 한 3배 정도 뛰니까 유럽은 신세계를 경험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겟 프럼 자체에도 상당한 압박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인사들에 대한 개인 제재, 퍼스널 디바먼트라고 그러는데 개인 제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냥 이것도 그냥 어떻게 봤을 때는 손빵망이인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동우크라이나 사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전에 붙어있던 그 지역의 갈등에 대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산발적인 제한전은 있겠지만 아주 심각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질 않고 실제로도 서방에서도 그렇게는 보질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쟁 일단은 전문가들은 전쟁이 크게 무력 전쟁 시위가 크게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그러면 뭔가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 또 충격이 온다 이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유가는 오히려 지금 위에서 90일, WTI 같은 경우는 90일 달러 때에서 지금 상방을 찾고서는 거기서 더 올라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가지고서는 그냥 그 자리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오히려 천연가스가 약간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가스 가격에 관련된 것들 즉 러시아발 천연가스 상승 때문에 일단 조선하고 그다음에 가스 관련 주들은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여기에 또 맞춰가지고서는 원래 이 가스 관외했던 가장 큰 목적이 탈원전을 하면서 친환경적인 발전하려고 그러니까 저공회인 가스 발전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스 발전 대신에 이게 부족해지면 앞으로 또 다시 원전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 주들이 더 수혜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시장이 올해 들어서 계속 빠지고 흘러내리고 이런 이슈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니까 많이 아마도 물려계실 거고 손실이 많이 나 계실 거고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혹시라도 이런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뭔가 외교적인 해법으로 긍정적으로 해결이 되더라도 뭔가 새로 매수를 한다고는 할 여력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전달을 할까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금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거는 특별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여기는 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손절하시면 절대 안 되고 오히려 좀 더 홀딩을 하고서는 가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특히나 천연가스라든가 원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 SPR, SMR 같이 해서 더 중소형 원자로 같은 이런 다른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관련 종목들은 들고 가는 것이 맞지 이거를 가지고 와서 지금 당장 던지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까지 마지막까지 소장님께 조언을 구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개장하고 나서도 나왔습니다. 김선규 소장과 오늘 두 가지 이슈 한번 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인사이트와 또 대응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